이미지가 다 다르네. 제가 너무 좋아하는 수업이네요. 지금 왜 바닥을 두드리신 거죠? 혹시 지뢰가 설치... 안전을 보호하기로. 안전을 보호하기로.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양강도 해산에서 이름난 수제. 나만의 학교를 다니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탈북한 전주옥 씨입니다. 박수! 이름만 들으면 왠지 냉면을 잘 만들 것 같은 아가씨. 하지만 공부도 잘하고 말도 똑 부러진 뇌생녀. 만나고 싶으신 분 어디 없습니까? 안녕하세요. 저는 양강도 해산에서 온 26살 전주옥입니다. 다시 해도 될까요? 괜찮아요, 저는. 오늘따라 꺼내요. 수고할 때부터 너무 설레서. 다시 가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양강도 해산에서 온 26살 전주옥입니다. 현재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고요. 국제관계와 사회복지를 복수로 전공했습니다. 저는 이 자리에서 저의 이상형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요. 또 누군가의 이상형이 제가 되고 싶습니다. 사람마다 가진 매력이 있고 제가 먼저 그분의 매력과 장점을 발견하고 함께 더 키워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. 다르네. 함께 뭔가를 키우고 싶다. 애기를 애기. 애기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동물일 수도 있고 농작물일 수도 있고요. 뭔가를 키우고 싶다. 이야 이거 뭔가 오늘 이 연결이 될 것 같고요. 저는 주옥 씨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를 해드리겠습니다. 한동대학 다니셨죠? 네 맞습니다. 한동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호황 쪽이고요. 그리고 또 초반 영어로 수업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대학입니다. 수재들이 굉장히 많이 갔고 그곳에서 전공이? 국제관계랑 사회복지 복수로 했습니다. 아니 이런 우리 수재 전주옥 씨가 매력 어필을 하시려고 준비하셨다고 설마 암기대회 이런 건 아니죠? 아 제가 삼행시를 짓는 게 제 취미인데요. 오 취미가 같네요? 저도 저도 좋아합니다. 삼행시 뭘로 할까요? 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제가 준비한 삼행시가 있습니다. 제 이름으로 할 건데 운띄 주시겠어요? 전주옥으로 여기 계신 네 분이 같이 뛰어오십니다. 전. 전부터 드릴 말씀이 있었어요. 주말에 저랑 데이트 하세요? 오. 나 오늘 비트ordre 도착한다면. enz How이 보인